지난 25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에서 지역 내 장애인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 강서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서구 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궁, 슐런 등 4개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존 걷기대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확대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선선한 바람까지 더해져 운동하기 좋은 날씨에 회원들끼리 소통하고 침묵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서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